이상한 자동차 타고 레이스 즐기기 출발하트! 출발하트! 어어 뭐야? 지금 보시면은 이상한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거 뭐야? 안돼 건드리지 마세요 와 이런너 저거 진짜 살면서 처음보는구만 네비이븐 누구지? 아이 때리지 마세요 안돼 무섭구만 정말 피카츄 출발하트! 뒤에 이분 뭐야 어? 이분 뭐야 이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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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섭구만 이거 이쪽 어어 어어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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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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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갚기도 안되는데 이거 망했네 안돼 3 2 땡 4명정도가 미안좀 했구요 1등은 비틀 출발! 옆에있는것도 K7이죠 여기서 어 왼쪽 왼쪽하고 핸들링이 별로 안좋아요 아 나 정말 제가 지금 2등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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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방 못쳐요 너무 일렀군요 애송이님? 무당하게 왼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오른쪽 몽통 아이고 아파라 줄여서 4등이면 나쁘지 않아요 자 벨로스터 잭나이프 벨로스터 잭나이프 갑니다 과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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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그 앵장이에요 다시한번 더? 가능합니까? 벨로스터 잭나이프 근데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다음 레이스 갑니다 당신은 좀비입니다 생존자에게 부딪히세요 알겠습니다 에이 844님 에이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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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그렇지 그렇지 구가치 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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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 이분 어쨌든 감염시켰어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여기서 절반하트 그렇지 쎄야 마지막 생존자 제가 잡으러 갑니다 앞에 가면은 어 설마 진거야 이거? 일반 레이스 갑니다 일반 레이스 제가 사이클로된 힘을 보여드릴게요 어? 리마는 무려 3대? 젠보 아벤타도르 출발하트 처음에 직선에서 제가 다 따라잡아야되요 오른쪽 오른쪽 드립트 살짝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왼쪽 살짝 드립트 잘 들어왔어요 그담에 오른쪽 이쪽 굿 나 나 나 나 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안돼 안돼 이러다가 다 죽는거야 드립트 예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조금 썰매 타는거 같죠? 리박은 원래 이렇게 타는겁니다 뭔소리야? 드립트 드립트 그립 주행이 애초에 안돼요 리박은요 레크 드립트 살짝 안돼 저를 저를 돌리시면 어떡해요 망했네요 졌죠? 1등은 스피드테일 2등도 스피드테일 벨로스터 랠리 출발하트 갑시다 출발하트 벨로스터엔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 누구면 그냥 내비두고 몸통 박치기 죄송합니다 아이쿠 아이쿠 안돼 안돼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어? 선량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제 진흙 코스로 들어왔구요 저의 무대가 왔습니다 몸통 박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죠 몸통 박치기 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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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래도 리타이어는 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료 코로나19 횡 Engine elim 치 dell자마자 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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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전